자, 올라가다 보면은. 거실이 넓어요. 이제 거실 나오네요. 넓어요. 2층 전체가 생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2층이. 이제 공영 공간이죠. 저게 거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밑에 약간 협소해서 좀 걱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위로 가면 뚫려 있다고. 그러네요. 내인 생활 공간. 창문도 이렇게 두 면으로 되어 있어서 통풍 환기시킬 때도 지금 괜찮겠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에어컨. 이거 옵션으로 조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판 공간이 있잖아요. 예쁘다. 잘해놨다. 잘해놨네. 거실이랑 주방이랑 튀어있으니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어떤 게 좋냐면. 아이가 여기서 뛰어놀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서영아, 뛰어놀다가 다치면 어떡해. 어차피 여기는 층간소 걱정 없잖아요. 아! 아! 4살이 저렇게 뛰어놨다고? 이야, 진짜 동생 이기려고 열심히 하는데? 진짜! 나는 주방이랑 거실이랑 채워있어서 엄마가 확인할 수 있을지 좋다 엄마 난 이 집이 너무 좋아 뛰어놀아 광고야 에이, 광고야 뭐야 너무 잘 하신다 너무 잘 하신다 대면형 주방 광고죠? 저런 게 진짜 연기력 낭비 아니에요? 재능 좋았어요 공급 재능입니다 지금 서 계신 이 공간도 식탁을 놔둘 수 있는 공간으로 등이 딱 돼 있어서 다이닝룸처럼 여기서 이렇게 딱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벽면 수납장을 짜서 주방용품이 되게 많잖아요 잘못 놓으면 되게 지저분한데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깔끔하네요 근데 이 주방이 이렇게 ㄷ자로 돼 있어서 동선이 되게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냉장고에서 요리하게 돼서 요리 재료 꺼내가지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아이도 볼 수 있고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다 같이 가족들 놀고 각자 방으로 흩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